진짜로 석형이는 언제 그런가 하는데 아 내가 누구랑 해 할 사람이 없잖아 내가 조금만 존나 뺀다 야 둘이서 들어온거야? 아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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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들어오냐? 그냥 싸울껄 어 그냥 애들 다같이 오는줄 알았는데 대가리가 없어졌네 에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좀 대외적으로 활동도 하고 컨텐츠도 하고 이러면서 타비제들이랑 친해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되는거지 상대 의사도 못지않고 무슨 그러게 안되지 어느정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우결하고 그런거 아니겠냐 무슨 아무 마음도 없이 그러면은 그건 아니다 진짜로 좀 마음 서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우결찍고 이렇게 달달한게 나오는거지 무슨 서로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우결찍고 그런거 아니야 어? 서로의 마음이 중요해 서로의 마음이 서로의 마음이 어 아 됐다 그래서 딜기원 최소한은 해줘야지 원래 좋은거 많다 이러고 있네 에이씨 트위치 Q 찍었는데? 뭐냐? 도라인가? 카르마 라인은 좋아 카르마 라인은 좋아 웬만한 애로 카르마를 이기면 돼 잘 비벼야지 이기려면 돼 잘 비벼야지 이기려면 돼 바텀다 다행이다 4타 모여있어가지고 아 바텀 스텔 다 빠진 아 좀 아깝다 살았으면 이득인데 이득인데 이게 얘네 이상한짓 하는데 이거 봐줄사람 없나? 이거 봐줄사람 있으면 좋은데 근데 봐줄사람이 없어졌네 얘네도 납치하는건데? 귀엽다 얘네도 아이디보니까 보트요네 맞지? 쟤네도 납치 많이 하네 승리 80퍼래? 우리랑 똑같애 전자 78퍼래 우리랑 패스해 승리야 근데 우리는 트롤 만나가지고 아 우리는 저격이 있잖아 방송하니까 우리 방송 안하고 있으면 더 높아서 또 빠르지 얘네네 어 그래도 위에서 땄네 이번에는 다행이다 그래 렉사이 갱아서 뒤졌는데 그래 그래 죽가야되지 않냐? 응 나 죽가야되 딜이 시켜놔 아 이놈은 먹으면 되지 쟤네 똑같이 해줘야지 우리도 맞지? 우리도 똑같이 낚시해줘야지 나 무빌이다 얘네 이제 미우고 가겠다 앞으로 좀 갈래? 트위치 집 한번 끊을 수 있겠는데? 뭐 이렇게 끊었다 너도 뭐 밀고 갈래? 나 핑크 나 핑크 나 핑크 아 공연전에 늘 긴장하기 마련 바로 그 긴장감은 꼭 필요해 아 이제 가을인데 씨발 다들 막 연애하고 막 형 달달하고 막 우결하고 이러는데 나는 씨발 역방에 남자새끼야 씨발 뭐하는 짓 인생 씨발 냄새하는 새끼랑 롤도 존나무 타워 저 새끼야 나 저만 썼다 괜찮아 괜찮은지 그래 뭐가 괜찮까 가면이? 혹은? 내 얼굴이? 쟤는 씨앗을 썼다 쟤는 씨앗을 썼다 쟤는 씨앗을 썼다 CS 내가 더 많다고 응 너가 더 많아 키앗... 뒤에 ... ... 아 지랄 애들 한다 진짜 아 이거 W킬하냐 아 존나 진짜 상대방 존나 오네 야 더블킬하냐 이거 방금 더블킬 각이었잖아 이거 무조건 누가 봐도 그냥 그냥 궁 썼으면 카르마랑 트위치 둘 다 죽는 거였잖아 방금 그래도 이번에 위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뭐 그래 봐준다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나나 진짜 애들이 갑갑하고 있는게 그래 우리가 아래에서 이렇게 잘하면 위에서 킬 따줘야 돼 트위치랑 카르마 여기 왔어 분명 트위치가 뒤에 있었으니까 카르마가 막을거야 그럼 카르마 먹고 그 다음에 트위치 따먹고 한장이잖아 그냥 한장이잖아 그냥 상대가 삼가리 핑크있다 지우자 나 이제 궁 20 한장이잖아 80%도 요 조갑들 아이가 쟤네가 정글미드 오는거 보고 싼건거라고? 우리가 걸었다 임마 트위치 그냥 멀뚱멀뚱히 킬 다쳐맞고 뒤질뻔했는데 뭐 쟤네가 걸었으면 문다리가 있어야지 게임 볼 수 있는 한장이잖아 뱉뱉 킬 한장이잖아 킬 킬 킬 킬 킬 킬 킬 킬 킬 이거 그브가 먼저 흐르기 야 이거 풀 잘 썼다 어 진짜 개잘했다 이번엔 이어 풀린다 풀려 팀은 이 방금 방금 플레이는 진짜 일등 각이었다 일등 일등 아 방금 플레이만 다 봤을때 일등이다 일등 일등이라는게 더 어머딜 중에서 들었을때 시스템에 랩사이가 두 번 왔는데도 숨을 못 쉬고 있다 랩사이가 두 번 왔는데 숨을 못 쉬네 공 빠졌다 퀴즈 공 썼다 상대 80%라며 뭐하는데 상대 80%라며 원래 우리는 그냥 90% 사는거야 그래 우리 저희 업퓨이 계속 시켜야 80% 나갈래 야 불용 먹어야지 저 롤덕도 뽑는거 아직도 안 뽑았어 우리 다음판쯤에 끝날거 같은데 그것때문 시청자가 안넣네 아 나도 안되네 4천명 4천명 망했어 아 그거 롤챔스 이런거 하잖아 롤방송은 진짜 다 망해 거의 맞아 맞아 진짜 거의 다 망해 어쩔수 없이 시청자도 4천명 있는게 어디냐 시청자 다 다 없어져 진짜로 단토만 2살이나 방송 오래했고 사랑해주는 고종팬들이 있고 하지마 고종팬들도 그냥 떠난 경우가 많아 보러 그냥 서운하지 해면 어쩌겠어 뭐지 재밌지 않나 재밌는거를 볼수있게 보내준것도 그 시청자의 시청자를 위한 그 BJ마고 아니겠지 야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각자 위치로 하 하 하 하 발식시간이고 학사는 한 장상만 피어오른다 80포만.. 야 봐봐 저 듀오가 내가 보기에는 챌린저 듀오 같거든 내가 보기엔 어? 중국석 챌린저야 애들 아이디 보니까 어? 중국석 프로 보띠오야 챌린저뿐만이 아니라 프로 보띠오가 와가지고 슈퍼계전 갔다가 찍고 있는거야 지금 챌린저를 그니까 마스터까지 80포로 올라온거란 말이야 맞아맞아 근데 안되잖아 우리한테 안되잖아 프로인데 프로게이머가 안되잖아 아 부장님 100개 감사합니다 야 가길래 상대 중독 프로 두명인데 아치 혼자도 잡았다고 알았어 먹기도 좋은데 아니 근데 진짜 아까 석현이 개 잘했어 1등 각이었어 1등 진짜 적팀으로 한번 만나봐야지 사람들이 아 부장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부장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부장님 또 100개 감사해요 근데 진짜 이랑 내랑 진짜 잘 맞아 진짜 잘 맞지 진짜 잘 맞는거 같애 부장님 오늘 여기 안보이고 악시방의 수작기로 생각했네 어 그런거 같애 부장님 여기 카르마 온다 같이 하나 포기했는거 없다 트위치 잡을까 한마리 올텐데 왜 안오지 한마리 올텐데 왜 안오지 한마리 올텐데 왜 안오지 뭐야 30포라며 쟤 맞아도 너무 잘 맞다 프로도 그냥 찢어버리네 프로도 찢어버리네 트위치 카로마로 초반에 렉사이 갱받아가지고 킬 먹고 시작했는데 쟤네 렉사이 갱받아서 킬 먹고 시작하고 어? 초반에 여기 수마트 견제하는거 성공하고 뭐 유리한거 다 가지고 가고 뭐 2대2 바텀 더블킬 딸뻔한거 더블킬 2개 다 오면하면서 동시에 상대 미드용으로 와가지고 4인경 와가지고 킬 막 킬 보고 그럼 뭐해 어젯 질건데 어? 40% 올라와면 뭐해 어젯 질건데 아 우리 부장님 아 여캠만 안쓰시고 진짜 저한테 수진 백구게 감사해요 석현이 때문인가 아 나 갑자기 혓바늘 난거처럼 존나아쁘다 여기가 감사합니다 백구게 어 혓바늘 났나 여기 아 혓바늘 났나 그냥 한번 건빛 해달라고? 뭔지 너는 보여줄 전까지 못하는 누나 보여줄게 혓바늘 났나 혓바늘 났나 혓바늘 났나 혓바늘 났나 혓바늘 났나 혓바일 났나 재사니 leg 제 parcel 보여주죠 카르마 100% 트위치 80% 트위치 들어가보면 뭐 요런정도 트위치 많아네 이즈리엘이랑 일단 전체 승률은 78.9 카르마 한 게임 했든 두 게임 했든 저게 두 게임인데 뭔 상관이냐 아 웅을 하네 아 실패나마가 못 끊겼다 서폿에 보여줘 서폿? 그냥 승리 80%고 아 나 연사폿이 넣을게 구럼, 쓰레쉬, 잔나, 알리트 다 아네 승려졌네 일단 70%때는 140.110승 32% 둘이 같이 올라왔네 우리 전적 우리 전적도 한번 볼까 마스터였으면 깔끔했는데 77% 우리는 근데 저격트롤을 좀 많이 당해가지고 맞아 맞아 악신은 쓰레쉬 전적이 좋네 쓰레쉬가 93%네 네네 쓰레쉬이라 아 우리 얼큰님 100개 감사해요 근데 포기할 줄 모르는데 추워들이라 그런가 추워들이라 그런가 가도 되겠다 아 진짜 아무데도 안가가지고 아 우리 추석제 어디 가면은 죽고 아 모면 다 내 얘기만 해가지고 부담스러워 가기가 난 좋은데 아 흠 아우 저걸 저렇게 피하네 축석제 얼마 버냐고 물어보면 안 이상한 사람 왜? 벌 나이되면 버는 거지 직업도 가지고 나이되면 갖는거지 왜 그게 툭하게 그럴 필요 있나 자기 자랑하려고 대미 와 근데 서랭 진짜 안치네 그치 노력하는것도 재능이지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그런것도 나 봐봐 노력을 못하잖아 노력에 대한 재능이 하나도 없어 노력에 대한 재능이 하나도 없어 아 노력을 못해 노력을 아 재능이 없어 노력에 대해서 여기 트위치가 진짜 있었는데 여기 트위치가 진짜 있었는데 그치 GG 유지 이제 라타로 끝내게 해줘 제발 아 뭐야 갑자기 스토자 갑자기 늘었다 갑자기 뭐냐 끝났냐 경기? 어 끝났는갑다 스윗을 들어오는데 애들이? 야 재밌냐? 보니까? 아 재밌냐? 어? 재밌어? 어찌 hvor 비밀? 그래서 안저것에는 사람?? 일단 출정을 해가지고 할 줄정이하거든요 아직 안전 Premiere